다음 주 저희 시장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시장이 이번 주 후반들로 서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동안 엄청나게 올라왔던 2차전지나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매물이 좀 쏟아졌는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결국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이 우리나라 시장의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주 테슬라의 실적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좋지 못한 마진율을 좀 보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악 지수,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약세의 모습을 좀 보였고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은 올해 1분기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2차전지를 필두로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필이면 2차전지의 가장 피라이미드 탑이 있다고 하는 테슬라가 흔들리다 보니까 최근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분들에 대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속상은 하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이슈는 조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이야기보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에는 제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비엠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3개월 전 1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식수와 지금 현재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식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올해 1월보다 올해 2월보다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에코프로 그룹주를 동반하 2차전지는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수급적인 부담감이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교환사체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일단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LNF가 그래도 2차전지 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에코프로 대신 LNF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들 기준으로 보면 LNF의 현물을 팔고 교환사체를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왜냐? 만기가 됐을 때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LNF도 어제 많이 빠진 부분에 따른 단기적인 반발세가 나오긴 했으나 여전히 수급은 매도 우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 포인트, 조금은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오늘 반도체에서 보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그럼 2차전지가 밀릴 때 그것에 대한 대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대체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자금의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반도체 단, 소부장 단에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가오는 주에 만약 2차전지 회복 속도가 더디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 그리고 그중에서도 굉장히 가격적으로 소외받았던 쪽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가 흔들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다음 주에 저희가 잘 선별해보도록 하겠고요. 자,는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섹터나 업종을 다음 주에 한번 공략해볼까요? 일단 오늘 지수 대비해서 좀 아웃포포만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만큼 떨어진 쪽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2차전지 그리고 중국 관련 주일 것 같은데 일단 그거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쪽은 저는 디스플레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놓고 보게 되면 오늘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1분기예요. 그런데 말은 많았지만 주가는 그렇게까지 또 위로 올라오진 못하고 위아래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해 2월 달에 주가의 가격이 현재의 가격과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저는 지금까지 돈 못 본 거는 다 압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금까지 돈 못 벌었던 건 아마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올해 1분기까지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을 수 있는 업황에 대한 기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비단 LG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고 OLED 업종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OLED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가전, 대형 텔레비전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들 아시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쪽, 특히 애플사에서도 새로 나온 모델들은 다 OLED 패널이 탑재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모든 기업들에게는 한 번 더 볼륨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나오는 신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보면 이제는 매뉴얼로 버튼식의 어떤 장치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다 패널을 통해서 터치로 지금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OLED 패널 쪽도 전장 산업 쪽으로의 업황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디스플레이 부품주들 혹은 장비주들 쪽으로 한 번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삼성이 일단은 평택을 반도체 단지로 만들고 있고 인천 송도를 바이오 단지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산 쪽은 디스플레이 단지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결국 공장의 증설이 되면 그 공장에 사람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 디스플레이를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 장비 쪽을 한 번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2차 전지에 너무 심취해서 그럼 디스플레이도 단기적으로 많이 오를까요? 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스플레이는 결국 실적의 회복세를 보면서 가는 기업이라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 OLED 쪽에 장비 종목들도 잘 한 번 선별해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 시장 시작할 때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까요? 네, 일단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가 좀 결합이 되어 있는 기업 쪽에서 하나를 찾아왔는데요. LX 세미콘을 한 번 월요일 시초가에 한 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국 우리나라 지수가 사실 에코 프로 그룹주들의 조정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전자 쪽 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 쪽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 섹터의 가장 큰 단점이 실적 부진입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안 좋고 SK 하이닉스도 안 좋고 지금 말씀드리는 LX 세미콘도 그다지 좋은 실적을 내보인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악재 요소들은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 인지된 부분들이 많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측면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좋아질 일만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디스플레이 관련 주도를 제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길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악성 매물도 많이 소화가 된 상황이고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전기전자는 지난 연말에 재고 관리를 굉장히 혹독하게 했고 또 이제 재고 소진한 후에 다시 한번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클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1분기보다는 더 나아지는 2분기 실적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OLED 쪽은 전장 쪽 그리고 새로 나오는 모바일 쪽에 대한 수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요소 말씀드려보면서 LX 세미콘 관심 가지신 분들은 월요일에 시초에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가격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가격대 보통 우리가 10만 원이라는 데를 라운드 피겨라고 하잖아요.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만 원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2만 원대가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12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월요일에 우리가 시초에 공략을 하지만 월요일 종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죠. 만약에 월요일 종가상 양봉이 아닌 은봉이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손절가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 먼저 정리를 하시고 다시 타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최근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가 사실 이번 주 주간 기준으로 거의 30% 빠졌거든요. 굉장히 깊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이제부터 지수의 고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의 조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급을 보시면서 추적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X 세미콘까지 다음 주에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종가까지는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대응하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잘 참고해보시고요. OLED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태성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